안녕하세요 매곡몬용 조태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TJ 프로그램의 자랑죠 저희 그 데일리 루틴 프로그램 소개를 하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자 저희 데일리 루틴 프로그램은 이제는 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이제는 많은 분들이 또 사람도 해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저희랑 같이 공부도 하시면서 합격까지 같이 간 바로 그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둘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일리 루틴 베이직이고요 이게 시즌 1, 2로 돼 있습니다 또 데일리 루틴 어드밴스트예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고 자 첫 번째 베이직에서 또 다시 시즌 1, 2로 나눠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약점을 스스로 발견을 해서 그걸 우리가 그렇죠 채워나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매너리즘이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자기 약점이 이게 부각되는 건지 또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또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다면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베이직 시즌 1, 2가 있고요 또 애드밴스트로 이렇게 미니무가 형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TJ 영어 프로그램이 자랑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셨다는 거죠 만족도가 정말 높은 수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랑합니다 TJ 영어 프로그램이 자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 번 왜 그렇다라고요 이게 단계 단계 단계별로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면 정말 본인이 초심자이고 또 약간 초시생이고 영어가 조금 서투신 분들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누구나 다 그렇죠 이 고급까지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드리기 때문에 자 9월 10월에 이제 저희가 시즌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9월 10월 두 달만 투자를 하신다면 베이직만 잘 따라가신다면 충분히 어드밴스트 즉 미니무가 따라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만들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9월 10월 한번 투자해서 저희랑 같이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저희 베이직 구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이직은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시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즌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OX 문제를 열 문제를 풀 거고요 독해를 우리가 두 문제를 풀 겁니다 어? 선생님 너무 가벼운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문제들을 OX만 알려드릴 게 아니라 독해 답만 알려드리고 끝날 것이 아니라 자 우리가 기심론 수업을 통해서 리드레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또 암기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암기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뭐 종류의 암기라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의 종류를 암기한다든지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 이런 동사들 왜 종류를 암기한다든지 어 우리 절대 불가산 명사 우리 이런 것들 좀 종류를 암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좀 약간 적용한다라고 할까? 좀 접근하는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실 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열 문제를 대표적으로 던져놓고 실제로 저랑 같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공부해왔던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심화 공부를 이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설 데가 없는 거죠 그냥 끝판왕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마무리 정리를 딱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OX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문법을 정리를 하고 암기하고 우린 또 회독까지 가는 그런 과정으로 갈 겁니다 그 다음 독해 문제를 제가 두 문제를 준비를 할 건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런 건가요 아직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결국은 우리 시험이 원하는 건 써 있는 대로 읽는 걸 정확하게 할 줄 알아야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끊어 읽는 연습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움직여 가면서 또 손을 써 가면서 거기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들은 같이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하도록 내버려드리지 않겠고요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 공부가 정말 알차게 지나가서 딱 끝나고 나면 야 오늘 정말 하루 뿌듯하게 시작 잘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시즌2에서는요 조금 공부의 양을 늘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 문제 문법은 5문제를 갈 거고요 독해는 5문제를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우리 문법 문제를 5문제를 실전 문제 정식으로 풀게 되면 선지가 4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몇 문제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20문제를 푸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존에 공부했던 양 베이직보다 베이직 1보다 우리가 거의 두 배의 가까운 공부를 할 거고요 물론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오는 것마다 계속해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리고 여러분 또 이해 암기시켜 드릴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 시간 공부가 굉장히 뿌듯하게 잘 지를 할 거다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독해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거의 모든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했다라면 여기서는 조금은 그 정확하게 해석하는 양을 줄여나가고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렇죠 사활에 공유되는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답을 내는 과정을 좀 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약간의 실전 느낌으로 가서 대략 10문제씩을 매일매일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가지고서 Advanced로 가는 겁니다 11월 달에 저희가 이제 Advanced 개강을 할 건데요 이때는 이때는 우리가 미니 모의고 사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10문제를 풀어날 거예요 간혹 질문들 하시거든요 선생님 아침에 하는 공부를 하는 건 똑같은데 아침에 공부를 하는 건 똑같은데 뭐가 다르니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얘는 일단 실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긴 약간은 초심자이더라도 전혀 부담없이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중급까지 오신 분들이라도 자기의 실력을 완벽하게 탁 완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실력을 배양하는 겁니다 또 교재를 갖고 와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재를 갖고 있으면 회독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건 교재를 위해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이게 Advanced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실력을 우리가 쌓아왔기 때문에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는 그렇죠 이 감을 유지하면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연습 약간 시간의 어떤 압박을 느끼는 연습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미니 모의고 사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또 하나의 또 꼭지는 뭐냐면 어휘력을 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11월 달쯤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한 6월 혹은 7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제 배부를 시작하셨든 공부를 시작하셨든 어느 정도 회독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어휘에 대한 갈증은 약간 남아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일매일 어휘를 두 문제씩 미니 모의고 사용식으로 해서 동의어 정리해 드릴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때때로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서로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차이점들이랄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단어 학습에 있어서 어떤 다면화되어 있는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작년 국가직 혹시 문제 풀어보셨나요 작년 국가직에서 생활영화 조금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그런 표현 위주의 학습을 할 거고 그 표현을 같이 암기하는 공부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틀리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리실 수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같이 정리하고 또 암기해 드릴 거고 우리가 아마도 답을 내는 과정이라든지 또 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또 쉽게 답을 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미니 모의고사 열 문제를 푸는 게 바로 데일루틴 앤드밴스드요 아 그러면 베이직은 실력 배양의 목적이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정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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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정보였던 우리 암기를 좀 더 주안점을 두고 갖고 간다면 우리가 앤드밴스드에서는 감을 유지하면서 어휘력을 향상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베이직 너무 가벼운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성 자체는 제가 가볍게 보이게끔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는 그 양은 적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들 겁니다 다시 보라고요 절대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프로는 원래 그랬는다던데요 우리 아마추어 프로의 차이를 얘기할 때 아마추어는 뭐 되는 정도까지 한다고 하고 프로는 절대 안 될 수가 없게끔 만든다고 하던데요 자 우리가 이 베이직 수업을 통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절대 안 될 수가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우리가 월, 화, 수, 목 7시 20분부터 8시 반까지 우리가 같이 만나게 될 겁니다 아마도 대략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이 될 거고요 저랑 같이 문제를 푸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문제 풀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과외해 드리듯이 그냥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떠들려 드리듯이 제가 과외를 시켜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이해, 암기, 회독화 시켜 드릴 겁니다 저는요 어떤 공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영어 공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따로 복습할 필요가 없어야 된다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돼요 그게 지금의 시험 체제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험의 체제는 그렇죠 전문 과목에 대한 중요성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영어 복습까지 따로 하기에는 너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공부 시간을 우리 수업 시간을 활용하는 공부가 될수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이해하고요 또 암기하고요 또 회독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완전 학습이라고 그래서 저랑 같이 매일 아침마다 월, 화, 수, 목 완전 학습을 같이 해나가시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좀 잘 안 되더라도 영상을 꼭 킵해놓고 계시다가 언젠가는 분명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은 딴 게 할 게 있어요 목요일날은 딴 게 할 게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다른 날이라도 우리가 꼭 일주일에 나흘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셔서 완전 학습을 저랑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학습에서는요 빈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학에서는 빈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나흘짜리 수업을 만든 겁니다 꼭 그것만 좀 잘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월, 화, 수, 목 그게 안 되더라도 월, 화, 목, 금 됐죠? 어떤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더라도 꼭 나흘만큼은 저하고 같이 완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꼭 강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랑 올해 분명히 미라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린 정말 기적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 기적과도 같은 존재가 서로 만나서 지금 올 한 해 동안 내가 만드는 기적을 해낼 거예요 바로 합격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합격이라고 하는 그 기적을 여러분들과 제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나는 나는 여러분들과 기적을 만들 겁니다 그걸 우리 이 데일루틴 베이직을 통해서 우린 그 초석을 만들어낼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업에 있어서 우리 학습에 있어서 우리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더라구요? 빈도 쓰고 꾸준함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완수하고 완수하고 끝까지 완주하면 거의 대부분 다 합격까지 이르십니다 그 초석을 다지는 게 바로 9월달 시작하는 데일루틴 베이직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공부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제가 올해도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공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끝에는 데일루틴 어드밴스가 여러분과 같이 가는 걸 거예요 그러려면 그 전 단계에서의 이 베이직 수업은 여러분들의 어드밴스를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실력을 배양해드리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이 힘내서 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저하고 마흘 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까지 제가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워문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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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